어제 태어난 염소에요 자기들이 알아서 저쪽 가운데방 끝방에서 가운데방으로 옮겼네요 그 방이 1호실이 마음에 안들었나봐요 1호실이 마음에 안들어서 이쪽 방으로 애미가 새끼들이 왔어요 아유 저거지마 아유 얼마나 애틋한지 새끼가 젖을 하루나도 안빨면 그 다음날 죽어요 근데 젖을 빨았으니까 살아있죠 아유 이거지마요 저쪽 끝방은 마음에 안들어 나 이쪽 방으로 옮겼어요 아이고 참 아유 또 찾으러 가네 젖 먹나 봐요 아이고 젖 먹어요 아유 아유 아이고 아이고 귀여운거 젖 먹어요 아이고 잘 먹네 배고프고 와서 젖 먹고 안나 머리로 쿡쿡 치고 그래요 아이고 잘 먹네 배고픔 와서 젖 먹고 안나면 머리로 쿡쿡 치고 그래요